애초에 널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대선이 채 3주도 안 남았어 3주도 우린 돈만 대고 북에서 다 공작하기로 했는데 뭐가 어려워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까지 다 죽일 수도 있는 게 암기부야 아니 이 기수사 전체를 간첩 소굴로 만들고도 남을 사람들이라고 여차 5살 해 쏘지 마세요 쏘지 말아요 끝까지 나랑 함께 가는 건 너무 위험해 다가가 바다 나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